품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기죠 어 이게 바로 프리아웃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작은 앰프가 서브우퍼를 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브우퍼 판매를 하이엔드 서브우퍼를 시작하면서 바로 출시되는 미니멀한 프리아웃이 되는 앰프 있죠 디에시 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오케스트라에요 지금 오케스트라 2버전인데요 이건 셀 트위터로 서브우퍼 가동시킵니다 지금 서브우퍼 가동 중입니다 아 들리시죠 이야 영화가 난 가도 되겠습니다 소 으 이제 시작됐다 너의 죄를 지켜냈어? 내가... 아큐턴 매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베이스를 딱 보강을 해주는데요 비올라 6에다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올라 7이라 굉장히 좋은 기대치가 지금 막 상상이 됩니다 북소리로 가자 옆에 자 북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유리가 막 지금 밑에 깔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거 잘 안납니다 정태춘 박은옥 앨범에서는요 안개 깔리듯이 쭉 깔리네 해지고 노을 물드는 바닷가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 지금 서부포 음향을 살짝 줄였어요 저희 서부포 볼륨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 차라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성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힐 저 파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